안녕하세요 코인복지사입니다 잘 지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킹즈 생태계에 발을 담궈 왔습니다 킹즈 제네시스 옥션에 참여했구요 쿱즈 민팅 다 개정 하시라고 했구요 오디널 쿱즈도 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진행을 했구요 지금 메가쿠르를 구성해 놓고 앞으로 프라나 토큰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외에 요가 패츠 에어드랍 받을 예정이고 리조트라고 그 일종의 랜드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최근에 가격이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2에서 10배까지 올랐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전에 그 다 개정 시도했었던 박스인데요 이 박스는 아직 오픈이 안되는 상태이구요 곧 오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급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언커먼 레어 레전더리 미시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 봐야 할 등급은 레어와 레전더리 이상의 박스입니다 이 박스에는 여러가지 전리품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가 패치 생태계에서의 프라나와 에이프 토큰 등이 있습니다 코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레전더리 이상의 박스에서부터는 옵션이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쿵쥬와 쿱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어라고 써있는 건데요 디스코드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되는 바로는 쿱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무기는 쿵쥬 생태계에서 진행될 H2E 뭐 홀드 투 원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에서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크루 만들면서 느낀 점인데 자꾸 완성을 하고 싶어져요 이 쿱쥬의 오디널도 꽉꽉 채워넣고 싶고 꼬리도 좋은거 달아주고 싶고 욕심이 생기거든요 좋은 리워드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레전더리 박스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보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한 모습입니다 흥지가 없어도 쿱쥬 3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박스 업그레이드 시도에는 가스가 들지 않게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레어에서 레전더리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레전더리 박스를 좀 줍줍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업그레이드 한 게 이제 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보유를 좀 하려고 줍줍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한번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틀리트 하시기 바랍니다 목지사였습니다